안녕하세요. 전 노올리카 오버에 스스로는 어스라엘입니다. 제가 일부 질문, 질문 사과입니다. 질문 사과입니다. 제 차량 용도주. 저 차우던 햇빛인데, 지금 금해당 거택이 침사가에 걸렸습니다. 정답이 저렇게도 드럽는데,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청소리도 들려오시는데, 흰 바람이나 울며 쏙쏙거리다가, 왜 더 못한 사람이, 행복한 제스 크리스토피케이처럼, icamente, 성령이 드러내됩니다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